원주의 문화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을 공유하고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정책 세미나가 열렸습니다. 이번 세미나에 참가한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은 현재 원주의 문화 여건을 점검하고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 발전의 동력으로 삼을 수 있는 지역의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 방안을 논의했습니다. 원주는 지난 500년 동안 강원 가명을 중심으로 강원도의 행정, 치안, 사회, 문화를 이끌어왔지만 상대적으로 문화 인프라는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.